궁금했어요. 왜 된다고 막인가요? 막! 사실은 여자인 척하고 들어오면 콩콩을 좀 떨어질까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함께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렇게 사진까지 다 함께해 주십니다. 진짜 오자.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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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우라고 누우라고? 자, 찔게 했다. 하나 둘 셋. 자, V 한 번 해주고 하나 둘 셋. 자, 하트 하트. 하나 둘 셋. 자, 그다음에 제가 골팡 하면 사랑해. 자, 제가 볼게요. 하나. 골빵! 사랑해! 근데 입술이 조금 작아서 한 번만 더. 골빵! 사랑해! 자, 후반 이제 시작하기 직전인데 저희 앙팀의 초고수 마스터킹 님께서 언더에 진입하셨습니다. 개인 순위권에는 저도 있는데 이게 팀전이 중요한데 오늘 보기 플레이 전후로 많으시고 맨 밑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동탄맘 압도적이네요. 동탄맘 압도적이네요. 동탄맘 압도적이네요. 어떻게 되고 계세요? 양팀? 어떻게 저 얘기하시겠습니까? 꼬바나 역전할 거야. 양팀이 누구였죠? 꼬바나 누구죠? 100% 아 왜 그래. 잘 좀 서포트해봐. 아, 역전해야 하죠. 알겠습니다. 화이팅. 워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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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희 워너님도 아세요? 아 몰랐어. 지금 듣고 알았어. 아 어떡해. 빡진 상대로 지금 작성이 몇 하야? 네 개 네 개. 네 개? 아 좋았어. 몇 개야? 꼴찌는 아니야. 오케이. 헥터 형님 뭐 안 물어봐도 되겠죠 이 팀은? 한 6업? 6업? 안 먹었겠어 지금. 잘못됐다고? 워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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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리 버디뻣이 너무 멋있게 들어가더라고요. 류발란스 한테는 큰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재밌게 치면 되는데. 제가 그래도 한 번 막았는데 왜 그러세요? 아 막았어? 아 잘했어. 잘했어. 형님. 앙팀 몇 업. 이거 저기 뭐야. 진짜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진짜 못 쳐가지고. 몇 업이냐 보니까. 어 저희가 3개 다운이에요. 앙팀. 아 우리 안전지. 우리 안전지. 몇 업. 드라이브. 몇 업이야 여기 웅팀. 드라이브. 나도 없고. 또? 여기는 앙팀 웅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앙팀이? 웅팀이? 여기 앙팀 어디갔어. 여기 앙팀 어디갔어. 선우 형 형 형 형 형 형. 어디갔어. 어쩐지 안 보이더라. 아 다시 구입시 너무 헛갈랐어. 야. 코가 재밌게 찍죠. 조용히 해 공공장소에서. 후반 나의 노래. 그룹 끓는 거 연습하고 다녀. 알겠지? 야 조용히 하라고 공공장소에서. 그룹 그룹 걸어 다녀. 모두 다운이야? 네. 투다운. 야 우리랑 작동이 빼고 다 지고 있어. 아 진짜요? 아니 버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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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니까. 잘 못 치고 있어요. 투어? 웅팀? 네 웅팀. 제가 영건이랑 해서 너무 힘들었어요. 후반 다 따라갈게요. 근데 웅팀. 3업으로 끝내겠습니다. 웅팀 하면 뭐해 씨. 뒷좋은 개살구지 씨. 웅팀 3번. 뒷좋은 개징징이지. 아니 제가 그룹집 오는 사람한테 물어보는데. 지금 저랑 작동이 팀 말고 다 지고 있어요. 우리 이기구치 당연히. 아이 그래. 나 이제 3개시니까. 괜찮을까 봐. 그 다음에 꾸며볼까. 이기나 사랑해. 미친놈아 지금 지고 있는 놈이 무슨. 유진이 파이팅. 예 포다운이에요 포다운. 앙팀 몇 업. 웅팀입니다. 좋았어. 야. 야 앙팀 이기구인데 차킹들 나 씨. 아 그래요? 좋아. 돈뉴 형님 잘 치고 계십니까? 뭐 80대. 어 라베? 생긴 채실 것 같아. 네. 앙팀. 앙팀 파이팅. 몇 업. 투다운. 자. 앙팀 몇 업. 투다운입니다 투다운. 아 씨. 후반에는 4개로 맡겼어.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파이팅. 아 여기서 지금 큰일 났네. 아니 형님 얼마나 잘 치고 투다운이야 앙팀. 형님 몇 타에요 형님. 전 50타르셨지만. 아 진짜? 파아님은 그냥 안 팝니다. 자 후반 왔습니다. 후반은 실크 코스고요. 첫 번째요. 팝5. 이게 5배 줌 안에 코스 양쪽이 다 꽉 껴서 들어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좁다는 겁니다. 네. 좌우가 오비일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요. 쭉 뻗은. 팝5부터 시작합니다. 레츠고. 자 후반전 왔습니다. 자 후반전은 실크 코스고요. 여기는 말씀하신 게 지금 첫 번째요. 우측 빼고 전부 다 또 오비라고 합니다. 시그너스 CC는 오비가 너무 많아서 스코어가 잘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어려운 구장 같아요. 그래도 거기서 전반에 앙팀이 원업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그늘집에서 확인한 결과. 대부분 웅팀이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앙팀이 앞서고 있는 팀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앙팀의 수장인 저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레츠고. 아노 웅팀의 팔죽죽이 형님. 전반 마지막 홀에 완벽한 보디하면서. 기세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반 막판에 티샷이 좋지 않았던 아니엘스가 부담이 있습니다. 굿샷!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마냥을. 튀었어요. 어 있어요. 튀었어요. 일관되긴 하다. 좀 아쉽다 근데. 좀 더 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나오니까 좀 아쉬워. 그냥 보는 사람이. 하와이 온 것 같습니다. 얀쓰. 후반 티샷 잡으셔야 돼요. 굿샷!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멋있어! 아 이게 인류. 가운데 보고. 자신있게 갑니다. 공간이 있어요 저기. 어? 가보겠습니다. 일단 해적이니까. 무조건 있어 무조건 있어. 아 그래? 무조건 있어. 없으면 어떡할거야. 있어 있어. 아니엘스 먼저 갑니다. 세컨. 파5라 안전하게 아이언. 와. 너무 좋다. 일반성에. 굿샷. 저도 아이언으로. 안전하게 가겠습니다. 어차피 쓰리온. 어차피 쓰리온. 얀쓰 형님. 투온 시도입니다. 다행이다. 진짜. 하하하하하하. 헿. 아하하하하하하하. 셰잇! 양스 형님. 서드. 티샷 잘 치고. 아 계속. 고생하시니깐. 너무 아쉬운데. 좋은데요? 와 나이스. 야아.. 그래도. 리커버리 나이스. 아 좋습니다. 아니엘스 써듭니다 웅팀의 희망 좀 떴는데도 짧았어 파람 팔죽죽이 다섯 번째 샷 아니엘스가 또 팔을 하겠지만 저는 버디를 가져올 수 있는 찬스 약이 남았으니까 앞바랑 고려해서 크게 보겠습니다 와우 좋다 나이스 야 이 끝도 잘 봐 근데 여기 업구가 만만치 않습니다 발죽두견이 승부랑은 관계 없습니다만 스코어가 있기 때문에 오 나이스 탈출 자체가 대단한데 굿샷입니다 자 아니엘스 웅팀이 케미가 정말 좋아요 팔죽죽이 형님이 고생할 때 또 해줄 것인가 네 번째 샷입니다 어디 폰? 아 구퍼 구퍼 오케이 야스 형님이 팔을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가야해요 과감하게 나이 적게 보고 과감하게 지나가게 어디 거? 자 승부 퍽 자 승부 퍽 파퍽 나이스 파 오케이 오케이 주면서 멋있다 멋있어요 수고가 이야 아니엘스 기분 좋았어요 방금 네 바로 오케이 줬고요 이번 홀 티면서 워너원다 유지합니다 형님 내가 이제 위빙인 것 같은데 하하하하하하하하 자 두 번째요 파4인데요 요 나무랑 라이트 사이로 드라이버 쳐도 되는데 이게 방향을 저기 찔러야 돼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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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측으로 넘기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드라이버 랜딩 눈이 좁은 홀 아니엘스 안전하게 우드로 갑니다 굿샷 굿샷인가? 너무하지 안하나요? 짧아도 어려운 데 있을 것 같아 어이구야 티에서 나가버린 것 같은데? 헤저드? 우측 헤저드죠?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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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좋은 자리 모두가 원하는 자리 모두가 원하는 자리 모두가 원하는 자리 아이고 아이고야 이건 아닌데 헤저드 성공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모드로 자신 있게 해보겠습니다 굿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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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이저다 샤이저 와 드라이버랑 별 차이 없다 갤러리 감사합니다 갤러리가 디스틸 하시네 아 아까 공 살았죠? 어 살았어요 감사합니다 형님 팔죽죽이 형님 세월이 한가운데 125m 짧은 홀이나 아이언 티샷 하셨는데도 좋은 홀이 남았구요 어? 안 보여 많이 왼쪽이라고 하십니다 아니에스가 살았어요 많이 떠서 짧았습니다 세컨입니다 굿샷! 아 나이스 100m가 좀 안 돼요 이번에는 굳이 피칭 갈 필요 없이 50m로 아 방향이 당기네요 아 이거 기회로 해서 계속 아쉬운 모습 서드 발죽죽이 형님 어 좋다 아 나이스 어프로치 짧지 않게 커뮤니없이 짧지 않게 와 말도 안 돼 아 말도 안 돼 침도 안 나는데? 자 아니에스 버디펄입니다 아 좋다 아 그렇게해서 이것도 가다 멈춰 와 미리 가다 멈춰 때리 가다 멈추K requirements 이글씨님 만나고 싶다 나이스 보기! 잘 반갑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자 아니엘스의 승부 버스인데요 사실 아니엘스님의 숏버스 너무 좋아서 제가 카메라 글지도 일부러 안 해요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저만 힘들어요 돌아가면 비깁니다 나이스! 이런 거 정말 침착하게 한결같은 세기와 한결같은 롤러 대단한 것 같아 아니엘스 홀파님이 말씀 듣기 때 9,9가 вже 완벽했네 사실 이거 오케이 줘도 되는데 그래도 승부가 있으니까 나이스 보이네요 자 3번째 fl입니다 파4 300m인데 오르막 조금 있습니다 롱기 홀! 롱기홀입니다 좁진않지만 넓지도 않아요 애매한데 쫙 뻗어있기 때문에 시원하게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장수님 그게 문제 아니라요 롱기거든요 이번헐 Owners 좀 때릴 건가요? 가망이 없습니다 저는 이기지 못할 게임은 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지금 이 게임을 왜 하는 거예요? 롱기 홀이지만 롱기 따위는 신경쓰지 않겠다 오직 승부에 집중하겠다 한 장수 골프와! 아까 이러고 죽지 않았나? 야 이거 롱기 도전 가능한데? 롱기 안 한다더니만 잘 갔어요 나이스야 롱기 후보다 탈쭉쭉이 형님도 제가 생각할 때 롱기 후보예요 일단 페어웨이를 가면서 250정도 칠 수 있는 분이면 다 롱기 후보입니다 오늘 된다니까 형님 롱기만 노렸나? 오쌰 오스 보스턴백이 오스 보스턴백이 오스 보스턴백이 그렇게 탐났나? 오늘 앙총에 장타자분들 엄청 많긴 해요 타이어 우주 마스터킹 3D정환 셀 수 없지만 그분들이 페어웨이를 간다는 보장이 아직 없기 때문에 희망은 모두에게 있습니다 롱기다 일단 페어웨이를 못 갔는데 형님 롱기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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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악입니다 남은 거리가 115 근데 나이가 안좋으니까 120까지 보낼 수 있는 고방 아 아 짠한데요 에? 자 웅팀 기회입니다 제가 못 올렸어요 세컨 아 너무 뛰었다 아 아 까비 한 장수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세컨 갑니다 샷 샷 샷 멈춰 또 모니티 찬스 앞으로 치 다시 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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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또 약해! 아 나 미친데 진짜 와 이거보다 세게 쳐야 되는데 이 감이 이거보다 세게 치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쉽지 않습니다 안녕! 스포티포트! 오케이! 약속! 이건 너무 가까워서 파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홀 가져가면서 타이 바로 됩니다 너무 바랍니다 왜?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걸 안먹네 우리 안 되는 옷이겠네? 오! 여기까있어! 근데 이게 롱지가 아니다 이거 수리 다 왔는데 수심리 대장하는 형님을 지킨 것 같아요 야...여기까지 보내셨는데 이게 넘어가면 안 changing 러프네 자 홀 내주면서 드디어 타이가 됐습니다 제가 더블 했어요 하지만 아쉬워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못 쳐서 그런게 아니라요 얀스 형이 못 쳐서 저희가 아니요 상당히 얕습니다 3오버 잘 치고 있었는데 자 네번째 홀 니어홀입니다 파3 자 여기 파3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린이 다 넓고 해서 사실 온 자체는 어려운 일은 아닌데 이제 핀을 붙이느냐 자 니어입니다 니어 1등 상품이 너무 좋기 때문에 꼭 타야 돼요 자 니어홀이구요 아니요스 아이언을 계속 짧았거든요 파3 한크로 크게 잡아야 돼요 올리는 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전체 니어홀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나이스 온 그래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나는 왜 이렇게 약하잖아 다 아 미치겠다 퍼티때문에 자 아니에스 가장 가까운 곳에서 버티콘 오 아쉽다 사이 스토디 아아아아 나이스 파 퍼티때문에 진짜 좋네 야 야 야 야 야 야 헬스 형이 척도가 있네 골프 파이팅 증복 증복 자 안 들어가면 이제 밀리기 시작합니다 아 야 야 역시 야 아 아 갤러리씨가 너무 좋아 5번홀입니다 팟5 자 팟5입니다 왼쪽으로 조금씩 계속 휘고요 자 라이트 왼쪽 여기가 좋다고 하십니다 저분들은 다 밀린 거예요 지금 팔 쭉쭉이 갑니다 팟5 오 너무 왼쪽 아니야? 어 나와봤고 나와봤는데 팟 때문에 이게 밖에서 모르겠네 팟박스를 벗어나서 치면 벌타죠 잘 들어갔네 거치지 말라 했더니 자 아까 그분들 밀린 분들 자리로 aze 아 잘했어 많이 당겨졌어 형님 이해하게 되네 하이프 맞네 저면으로 Ronaldo blew 그래도 좋습니다. 하시니까 대단하신거죠. 대단하신거죠. 팔죽죽이 형님이 사셔가지고 안전하게 보이는 곳까지만 잘 나가셨습니다. 나이스 나무 뒤쪽 아니엘스 턱 쪽에 살았습니다. 세컨 갑니다. 좋은 방향 나이스 팀까지 많이 남아서 잘라가겠습니다. 나무 넘기는 방향으로 네 잘갔습니다. 네번째 자고비티 나 이거 말릴거같아 어머나 아니엘스 발죽죽이 아니엘스 발죽죽이 같은 곳에서 써듭니다. 120-130 정도 될거에요. 두분 다 그린 전 근데 오늘 아니엘스 이런데서 파 다 했어요. 어프로치도 좋은 친구입니다. 발죽죽이 써드 가 아니고 네번째 자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케인님은 85까지 쳐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스캐디로는 사실 많이 봐야 70인데 공격적으로 가겠습니다. 케인님은 85까지 쳐도 된다고 하시는데 제가 볼스캐디로는 사실 광고 와 그린이 좀 느리고 오르막이라서 많이 안갔는데 나이스 발죽죽이 형님 팝퍼드 아 세기 좋았는데요 오케이 머지퍼드 공격적으로 가야되요 제발 한번만 지나가게 안들어도 돼 시작하게 아이쿠 와아 오케이 야 지나는 갔는데 야 이렇게 쳐도 겨우 지나가네 조금 지나가요 다시 한번 아니에스의 승부 퍼트입니다 들어가면 2홀 이깁니다 핫업 야 이거야 아 뭐해요? 야 이거를 양보로 해주시는데 역시나 골프는 무조건 4잘 남못이야 남이 못 치는게 빨라요 아니에스가 통안에 보기를 하면서 자 원업으로 앞서갑니다 몇 툰 안남았어요 이제 자 승리를 쟁취해야됩니다 자 네올 남았습니다 6번월 파포 좁고 오른쪽 워터웨저드 막창거리 210m 그래서 드라이버를 칠거면 워터웨저드 왼쪽 좁은 곳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아 여기도 우드를 쳐야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벙벙 4 5 들어가겠습니다 너무 떴다 떴어 나이스 150m 갔을 것 같은데요 초기샷이 안좋은거같아 150m 간거같아요 어 심한데 팔쭉쭉이 형님 아이언 가십니다 쉬어요 야 엄청간다 아 이번 아임 시셨죠 네 나이스 멋있습니다 마지막 아니에스 자 지금 손위권입니다 저 아직 가능성이 있어요 오른쪽이 좀 무섭긴 하구요 160정도 됩니다 그래서 5번 하에요 밀릴거 생각하고 피렌체 보겠습니다 아 안밀리네 아니 아쉽습니다 팔죽죽이 형님 야 저긴 웨지인데요 거의 100미터 110미터 너무 부러워요 자 머니까 먼저 갑니다 오르막 짧지 않게 제발 자신있게 오히려 세게 아 죽겠다 진짜 아 바보입니다 저는 바보예요 팔죽죽이 형님 버디펍 들어가면 즉시 타이로 가는데 벌레가 있어요 아 tax 아 아 으 아 아 아 으 으 으 나이스파! 자, 워너원당 유지한 상태로 이제 세월 남습니다. 지고 있지만 행복해요. 지고 있지만 오늘 약간 좋은 골프 파트너를 만난 느낌. 연락을 되게 자주 할 것 같아요. 보기 좋아요, 되게. 7번은 파3입니다. 135. 무시무시한 벙커가 앞에 있는 파3인데 저 벙커 들어가려면 완벽한 미스샷일 때만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핀과 거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135m. 얀스 형님 먼저 갑니다. 이제 원업 앙팀. 135 파3. 안전하게 형님. 5. 엄청나누. sembleост 아이언이 안좋으니까 어디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첫 펫이 기니까 부담되고 짧고 다음 펫도 불안불안하고 자 마지막입니다 아이언 하면 오늘 아니엘스 에요 샷! 들어간다 나이스 머리 맞지? 머리 좋았네 이거 오는 거 같은데? 어 쎄다 아니엘스 버디펫입니다 아이언 너무 좋았어요 들어가면 바로 가져가면 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파 봤어야 되는구나 안 봤어 자 얀스 형님 팝폿입니다 매운 색깔이 나한테 바위가 돼 너무 신나네 나이스 파 막았어요 다행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코일 승부가 상관없이 게인스코어 중요한 것입니다 약해 오케이 그래도 우리 안스 형님께서 드디어 해주시면서 너무 감사해요 사실 네 그래서 원호 유지한 채로 이제 두올 남았나요 좋습니다 끝나갑니다 8번을 파포입니다 여기서 이기면 양팀 승리로 끝납니다 뒷대 왼쪽 보라고 하셨는데 지금 치시는 분 핑크색 네 그 방향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보다 우측 파포 오랜만 봐서 330 안스 형님이 드디어 하나 해주시면서 막아주셨어요 2번호 형님 가져오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응 야 저 눈이 뭐야 방금 저거 오이치워 양게장이 있네 아니 계란장국 계란장국 대궐야겠다 그럼 조용하세요 반갑습니다 오 피자같은데 뭔가 피자는 느낌이 바람이 막아주겠습니다.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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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갔어요. 야,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까? 네. 우측 오비 다 죽었고요. 아, 글쌰, 글쌰. 이거 괜찮아요. 벙커 쪽? 슬라이스가 나는 홀인 것 같아요. 어, 벙커? 야, 오른쪽 절대 안 가려고. 왼쪽 잘 쳤어요, 근데. 나이스. 145. 오비티. 네번째 쳤습니다.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나이스. 와, 다행이다. 딱이다. 네, 깠는데 반응이 방향 좋게 올라갔고요. 아니엘스. 나이스. 안 보이는데 잘 쳤겠죠? 나이스. 야, 왜 이렇게 잘 쳐요, 이거를? 와, 이거 제대로다. 스테었다. 나이스. 아니엘스. 서드입니다. 앞으로치. 오우. 오우. 실수, 실수. 오우. 실수, 실수. 오우. 오우. 실수, 실수. 이것도 짧아요. 버즈펀.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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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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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약하네요. 네. 오비를. 더블로 못 막아요, 잘. 이게 아쉽습니다. 멘탈 나가가지고. 오우. 나이스. 파워. 이렇게 되면은. 웅팀이. 홀 가져가면서. 야, 이거 팀전. 재밌게 됩니다. 마지막 콜 승부입니다. 타임. 아, 물 건너간 한국 싱글. 네. 나름 약간 의식했었는데. 아쉽게 됐고요. 오늘의 마지막 콜입니다. 파포. 자, 파포입니다. 지금 카트 오른쪽에 라이트 부분. 도로 보이는 부분 쪽으로 좀 질러쳐야 되고요. 네. 쉽지 않아 걸어갔습니다. 길진 않다고 해요. 자, 마지막 콜 승부. 한 장수. 멋진 아이언들이 많이 나오고. 와, 쇼펫 성공률 거의 100%입니다.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저기가 캐디님이 치라고 했던 그린방향이었어요.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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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좋아. 일단 좋아. 네. 역세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로 쪽.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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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샷! 아, 잘 쳤습니다. 마지막 곡 티샷! 베스트! 네, 너무 아쉽습니다. 그래도 좀 한국 싱글 잘 쳐왔는데 트리플 나가서 끝났고요. 여기서 파하면 미국 싱글 정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순위권, 전체 순위권에서 좀 멀어졌다는 거. 그게 너무 아쉽네요. 마지막 곡 승부라도 가져오겠습니다. 앤스 형님 살았습니다, 세컨. 나이스 아웃! 살짝 우측이랑 괜찮아요. 나이스! 자, 일단 팔죽죽이 형님 먼저 가십니다. 도로 오른쪽 잘 살았고요. 여기서 120정도 나옵니다. 세컨! 살짝 왼쪽! 오, 너무 무섭고 있어요, 형님. 우리 형님 진짜 스윙이 시원시원하게 하시는데 좀 컸어요. 18호까지 내내 아드레나는요. 그러니까 오늘 계속 크시네. 자, 갑니다. 여기서 100m 맞춰 춰볼게요. 나이스! 살짝 우측! 스피 먹어서 많이 도망 안 갔을 것 같습니다. 아니엘스! 벙커에서 세컨입니다. 자, 이 샷이 중요해요. 야, 시계 다 오네. 얀스 형님 서드입니다. 나이스! 브러치! 박아느! 자, 팔죽죽이 형님 좀 오버됐습니다. 서드 먼저 가십니다. 어, 방향이. 방향이 아쉽네요. 방향이. 자, 아니레스. 들어가면 버디. 포지. 고치면 파. 그리고 들어가! 들어가! 오, 나이스! 나이스가! 자, 고기! 야 이러면 이제 제가 머리가 복잡해지는데 이거를 과감하게 버진 시도를 했다가 혹시라도 차를 못 타면 근데 오르막성이라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치겠습니다 나이스 똑같이 이기네요 자신있게 쳐서 만족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아 멋있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자 결국 앙팀과 웅팀 대결은 제가 앙팀의 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했습니다 비기면서 아 할 말이 없네요 그래도 어쨌든 나인오버로 미국 싱글 정도는 지키는 그래도 체면은 차렸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웅장하다 웅장해 웅장해요 웅장해 다 오는거죠 제가 나중에 다 끝나지 80명인지 세운거에요 심페리오 1등 조나오파 형님 박승희 형님 오 좋아요 롱기 시상을 부터로 하는데 롱기 1위 박스석 베트로님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도대체 이준석 베트로님 계덜이 골프에서 된 동입니다 대만의 메달리스트 다들 누군지 사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저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마스터킹 이민욱 형님 이렇게 많은 분들과 즐거운 골프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 좋았고요 물론 골프 좋아하시지만 골프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단식이다 일단 골프왕에 가입을 하고서 늘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커뮤니티에 이런 모임이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어쨌든 오늘 이 많은 분들 속에서 너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았고요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골프왕님과 우파고 운영기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다고 싶었던 거예요 존랑이 존찬이 형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피 랩이 형과 오늘 존랑이 형님은 존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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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벌망 오늘 승부의 결과를 이제 알아봐야 하는 시간인데 지금의 팀장이 작년에 무릎을 꿨습니다 근데 올해는 강황의 사이오 아니 십일숨으로 하면 자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돼? 폴팡님이 이제 사실 열광 선물을 다해서 촬영을 하고 라운딩을 하고 편집을 하고 업로드를 해줘서 사실 저희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무승구 이상 하시는 팀, 안 팀인데 무승구 한 팀, 이기신 팀 한 팀에 사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잘했네 되게 좋아해 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울지마! 울지마! 오빠 죄송하게도 제가 눈물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제 F예요 제가 원래 F라서 눈물이 많은데 저번에 울었잖아요 근데 이제 운팡이라는 말도 안 되는 T 성향의 친구와 잘 지내려고 노력한다는 거니까 저는 이제 좀 감성적이게 많이 줄어들었고 좀 울고 싶었어요 솔직히 컨텐츠로 하지만 눈물이 안 되기보다 이제는 좀 어떤 느낌이냐면 기뻐요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어느 때보다 가장 공성하고 감사한 자리가 되어서 저는 사실 오늘 공 치는 거, 잘 치는 거 이런 거 기대하자고 내야 우리 팀은 당연히 잘 쳐서 이겨야겠지만 그것보다도 나오지 전에 여러분들 만나서 인사하고 끝나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른 시간들이 훨씬 더 기다려줬던 게 사실이고 그래서 아마 승부의 제가 시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쁘게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그래서 자 너무 네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 구독자 제일 큰 맘 구독자에 어떻게든 제 대표 분들이 영향을 항상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영상을 계속 만들고 꾸준히 만드시는 분들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할 수도 있는 보고 너무 뻔한 말이지만 네 진심으로 제 채널의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마음을 담아서 선물 준비했던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120ERO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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에는 121명을 목표로 tensję 내년에는 160명 그리고 지금 여기 와주신 계신 분들과 오래오 свой 생생 재미있는 важ다 제가 딱 하나만 약속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저는 혼자 촬영하고, 혼자 편집하고, 혼자 올리고, 혼자 관리하고 다 계속 그렇게밖에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초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빛당 선생님께서 케이크만 준비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거를 준비해 주셨어요. 세계 최강 유튜버 골프왕 부탁드립니다. 구독자 3만명, 제2회 양총회 개념, 어연빨리 10만명 구독자 가자! 다섯! 저희 마지막에 골프왕, 하트, 웅파공, 이성영 가자! 나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한 번만 더 해.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우선 찍으실 테니까. 이것도 찍어주세요. 아 진짜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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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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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